자 다음은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 자 간병이변 2번 만원 제가 만원에 말씀드렸어요 치매 내열관 파킨슨 단돈 만원으로 31만원 같이 넣어드렸고 통원비까지 그래서 이번에 한도상향이 11월 30일날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자 승리를 결정하는 한방이죠 라이나 손해봄 네 그래서 한방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일단은 간병인 단돌 1,2만원으로 31만원 된다고 유튜브에 올려드렸고 LTC 주요 질병통원 27만원 제가급여도 70만원 뜨거워진 열기 특히 저해지 당기나비 124.5% 동양생명이랑 동일하게 카드 납입도 되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골라잡는 강력한 수습이 무릎관절 수술도 강력하게 종수두비와 질병수두비로 대장용종 제거술을 하고 챙기고 네 그래서 지금 관절 특약 3종으로 무릎관절에도 보장이 됩니다 치아보험도 넘버원은 역시 아직까지 보험 잘 나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100, 크라운 50, 충전치료는 30만원 그전에 150만원이 됐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네 전혀 없던 실속 치매보험이죠 1인실 원한다고 들어갈 수도 오래 있을 수도 없는데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돌봄과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증치매 진단받고 그렇다면 병실 구분 없이 최대 31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혀 없던 실속 치매보험이에요 실속 치매보험 혹은 재가급여가 라이나가 가장 많이 팔렸고 최초에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졸증과 치매관리에 의한 집중통원비죠 치매, 내졸증 54% 기타 37% 관절령 9%예요 그리고 치매 점점 늘어나죠 1인당 외래 진료비도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재가급여 1회당 월 70만원 LTC, 질병, 치매, 내열관 병원 2만원, 종합병원 7만원, 상급종합병원 27만원 급여 치매 또 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치매, LTC, 주요, 치매 및 내열관 집중통원플랜으로 일단 이렇게 7만원대 근데 라이나가 보장은 내려갖고 보윤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2,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손해율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원조죠 나도 언젠가 급증하는 재가급여 네 그래서 점점 재가급여 이용자는 많아졌고 매월 청구하는 재가급여 지급도 0.84일 하루도 아니고요 그리고 90세 남성, 여성 매월 70만원인데 거의 남성 7만원 네 90세면 5만원대 그 다음에 남자 55세, 60세면 7만원 네 그리고 여자분들도 역시 좀 더 비싸다 이건 왜냐면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보장 만기가 틀리기 때문에 5세 차이로 보험료가 확 달라집니다 이 쪽 넘어가도록 하구요 자 치매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10명 중 1명이에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구요 치매와 건방증 건방증은 어떤 사실이 있어도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나는 현상이고 기억장애가 갈수록 심해지거나 다른 판난력이 사고력에 저하가 동반될 수 있는 거 주의해야 된다 치매, 건방증, 치매 약물치료병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안심병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LTC 주요 질환, 내열관 질환이죠 내줄증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다 내줄증은 6개, 내열관은 10개, 4개가 더 많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내줄증, 내줄증이 있으면 내열관에서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LTC 주요 파킨슨이죠 파킨슨, 파킨슨병은 노인인구의 치매 다음에 신경태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50%에서 70% 정도 없어지면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 파킨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물치료, 물리체조, 운동요법이 많이 있죠 파킨슨 유병률 높습니다 파킨슨, 손발 떨림, 행동이 느려지고 세밀한 작업의 업주문이 동반 팔다리 근육이 뻣뻣해지고 얼굴 표정이 무표정 어깨나 등, 짓눌리고 아프고 통증이 생겨 디스크 50견으로 잘못 진단받고 있어요 3, 3호 간편심사, 당기나 종신보험이죠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3년째 2월만에 대출금리는 그대로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년, 10년 시점에서 124% 감액 없고 카드납 되고 가입금액은 기본 사망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더 채우는 종신보험 건강하신 분들은 당기나 종신보험 없이 낸 보험료 전에 124.5%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라이나 골라잡는 라이나 수수비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타사에 합산이 없어요 연기 조건도 없고 그 다음에 면책기간도 없고 가입 즉시돼요 3.25 간편도 80세까지 좀 아쉬운 부분은 갱신형 밖에 없다 갱신형 근데 거의 60세 70세 분들이 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또 비갱신형 보험료는 비싸서 실태 그래서 갱신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용종 3, 3단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60만원 그 외의 질병은 90만원 그래서 보험료 1,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연말연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은요 이제 가입하고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1종 20, 2종 30, 50 이런 식으로 타사보다 한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복해서 중복보장 중복가입이 되다 보니까 대장용종 제거했어도 1개월 경과시 가입 침사가 가능합니다 대장용종 120만원 부비동 100만원 재앙절개 100만원 치료 40만원 백내장 근치술 70만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0대 폐경기부터 무릎 관절염 급증이나 되고 있어요 무릎 관절염 환자는 70%가 폐경기예요 관절 특약 질병 후유장애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타사는 카티스템만 내요 카티스템 하지만 여기 어디죠 라이나는요 빈맥도 내고요 빈맥도 내고 카티라이프도 내요 카티라이프 이거 명칭이나 이런 거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은 따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관절경하면 3배 구니경 골술하면 5배 줄기세포 관절경 구멍 뚫어서 줄기세포 제대하시면 양쪽 8배 인공관절은 수습비는 양쪽에서 1,400, 1,400, 2,800만원 20년 갱시형이니까 역시 보험료 또한 매우 착합니다 매우 착해 치아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보장을 못 받겠죠 연구치기 주니까 틀리한 건 당연히 가입이 불가해요 1년 이내 치과치료 한 적 있다 끝났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불가를 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입이 안되겠죠 5년 이내에 치과치료 받았다 스케일링 치근활태술 치주소파술 그러면 가입이 가능해요 네 근데 치조골 잇몸 수술만 받았다 가입은 불가하고 예 쓰면 1년이 지났으면 가입은 가능해요 더 원 간편한 네 아니 저 자녀들 위한 거 치아보험 지점장 추천 플레이저 임플란트 100 크라운 50 금도제 인내 온네이 30 레진 8만원 크라운 50 금도제 30만원 레진까지 치조골까지 같이 넣으면 임플란트 했을 때 150만원 1년 이내에 치과치료가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너무 좋은 보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금도제 레진 크라운까지 매년 스케일링으로 매년 1회씩 이제 가능하다는 거 네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치아보험도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